여행한거 같지않네 자기 아빠가 놀라고 길이 아빠 어디있어 아빠 어디갔어 아빠 어디갔어 길이야 여기 아빠 있네 길이 앞으로 밥없어 그래 카페 나는 여기 오르막에 여기 있어서도 먹고 그리어 난 너. 여기 원래 여기서도 먹고 그리어 저기 한참이 오 맛있지 여기? 뭐 내가 생각했던 거 까끗했던 거 맞아 아쉽지? 아이 착해 엉덩이는 차가운데 얘가 따뜻해서 너무 좋아 너무 귀엽다 오늘 비로소 경험했어 아쉽지? 아저씨 하지말래 하지말래 길이 저녁 하실 때 같다 아쉽지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아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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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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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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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하다가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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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애기. 엄마 빨리 갔다올께요. 아이 착하다.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지금 이렇게 먹으러 왔습니다. 허허. 이거 오빠 국물 하다. 이렇게 딱 오고 난 지금 메뉴가 맛있어 그래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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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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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으로. 조금 넣고 더 끓일까? 좋아. 맛있어요? 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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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나한테 온다 으흠 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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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맛있어? 네. 말 드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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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ач. 음. 마지막 열흘 기회. 한강. 마법. 네. 일. 내가 지금 시국한 사장으로 먹었어! 바삭바삭에 먹은 적도 못 먹었어. 제가 다 먹기로는 중.. 배만에 먹은 양념이 너무 맛있어. 제 생각에는 고기야하고.. 가시기 전에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엉 인스타열소 음 음 여기 다시 한 번 해봐 나 제주? 응 오늘은 9월 17일 저희 케이크 응? 어이구 오빠 뭐 먹었어? 저녁 뜯어뜯고 돼지 해당 아이구 제일 좋음 이렇게 오 레슬링 대 격투기 선수가 섰습니다 지금 오 레슬링 버거 소스 젓가락 보통 두 개랑요. 베이지 프라이 하나랑 너 효과 콜라 제로? 보시면 내용 확인해주시고 안 되시면 카드 앞쪽에 꽂아주시면 되세요. 귀엽다. 너가 안 보이는데? 그래. 여기 크자? 그래. 대화 그랬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근데 강티가... 맛있다 이거. 상파들이에요. 근데 왜 따로 먹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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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울렁거리거나 그런 거 없잖아. 근데 그게 아니지. 내년에. 내년에. 인사할까? 내년에. 아니, 이제 두 권 되나요? 두 권. 두 권. 내년에. 한번. 네. 둘. 넌. 둘. 셋. 넌. 셋. 넌. 셋. 넌. 셋. 넌. 넌. 이쁘다 비췄어요. 아 귀여워. 이거 안돼. 언니 집에서 웅룩이 많지? 이거 안돼. 짜잔. 얼굴이 나왔다고 잘라줘. 맛있겠다. 너네 집 이거 있어? 한 대기. 이걸로 하면. 어디다 넣는 건데? 아 우와. 주말에 오면 강아지 반 애기 반으로. 뭐 안 사도 돼. 진짜 너무 좋아. 머리가 올라. 이건 일하기 싫어서. 1회다. 우리도. 네. 안녕하세요. 고마워. 예쁘다. 얘로 갈래. 아 잘 뛰네. 월요일에 떠났는데. 목요일에 또 왔네. 거재를. 월요일에 떠났는데. 목요일에. 신난다. 그리. 골이. 주가. 굴이. 네 내장이 가 내장이 가 응 내장이 가 얼마 전에 진짜 오랜만에 너무 맛있어 뭐가 맛있어? 난 차라리 누린낭 안고 뭘 더 잘 먹어서 맛있어 응 응 응 응 이리야 자전거가 너보다 더 작아 이렇게 나갈게요 이렇게 나갈게요 약간 그 옷 내 스타일인데 맞죠? 예쁘죠? 날씨 좋다 짬스톤 더 먹을래 하나씩 얘기해보자 하나씩이나? 아니, 많아도 걸러 난 케이크 어? 둘 다 벌려 송달 아닌 거라고? 들어와서 그냥 기분이 낫지 않니? 응 여기 송금빵 맛있어 아, 송금빵을 그냥 송금빵을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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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이가 먹어요. 더 드리고 싶은데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네. 언니가 싫어해서 덜자. 집 가요. 편집 끝. 진짜 행복하다. 길이. 아버님 오셨어요? 응. 땀이 진짜 좋아해서. 예전에는 내가 먹으러 가먹으라면 이거 그냥. 엄마가 줘봐. 맛있다. 맛있다. 응 맛있다. 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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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초 하기 전에 지금.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그래? 두. 록. 어? 얘가 이 거 아니올까? 정회장 정의자이 정의자이오 정의자이오 그래 오빠 뭐 먹을거야 그래 목초랄게 아이스? 나 또 먹고 나 먹을게 음 음 어디까지 들어가셔 이거 봐 내 컵 좀 만들거야 거긴 건들지 말대 어 아 누나 캡슈커피 저거 그냥 비싸게 하는거 같아 그럼 다 가자 지금 오빠 한걸 먹는건이니까 짜장면 하나도 없어 오 여기 진짜 잘 나온다 밀 너무 이쁜데 진짜 이뻐 지금 귀여워 귀 봐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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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게 잘 키워서 며느리로 가급을 만들어 주신 차돈과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시 부모가 될 것을 제2의 신혼으로 접어들었으니 너무 자주 차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장의 무게. 제2의 신혼으로 접어들었으니 너무 귀엽다. 오빠가 솟지만 않았으면 일어날 일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너무 귀엽다. 그래도 귀엽다. 쟤는 밑에 찍고 있어. 너무 귀엽다. 피부가 너무 길어. 거짓말하면 피부가 너무 길어. 아, 피부 좋다. 미친. 물이τού는 없는 공격의 잔라. 지금 깜짝 놀랄지. 민중아,씨. 셰프. 주말도 좀 흔들어내는 것 같다. 자 시작은 외직님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닭발과 맨날 찬성은 먹겠습니다. 닭발과 맨날 찬성은 먹겠습니다. 닭발과 함께 먹겠습니다. 닭발과 맨날 찬성은 먹었지만, 음 맛있다 밥댕 지금이야 멋있어 그만해 잠주만 또 바라놓고 내렸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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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길이 잡아라 길이 잡아라 아직 없어 납작 만두가 됐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 고유짱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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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짱 고유짱 바랬다 pass 운동 한 1999 하고 등장 홍대한테 가서 하이만 하면 돼 원래 차음이 됐다 거기서 원장님을 와 쟤 소름이 나 진짜 오래됐구나 내 생각에 뭔가 회수에 있긴 신소 이런 데는 일도 아니겠구나 거의 사람도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음 좋아한다고 되게 음 아무튼 저는 일을 하는 게 그 눈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런 일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목적지 선택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시고 보내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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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멀리서, 저기. 윤흰. 여기. 모자. 뭐야, 샤비. 뭐야, 나 못 봤어. 샤비, 엄마가 이리 왔어. 샤비. 나 못 봤어. 저기 샤비 만드시는 분. 샤비 만드시는 분. 그거만 보고 있었어. 샤비. 아이고, 아냐 새끼! 아이고, 들나 데리러 왔다! 에이! 귀여워, 자고래! 아이고, 아냐! 아이고, 아냐! 아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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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wię como 하니